어 5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처녀의 의거 아지 아이가 으 불안한 거예요 으 그 빠졌다 맞다 불안하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짧다 의자를 뒤로 하든지 아프 잘가 굿바이 짤찐 멋있어 멋있어 새도 마침 축하 비행을 해주네 아유 고맙고 오 좋다 여기는 태화강 상류 오케이 좋네 좋네 보존하고 우리 왜 시키지? 그래서 여기 맵고 우리 동네에 쪼갖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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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계속 간다. 어디 가요? 잡아라. 오케이. 잡아라. 아니 왜 그걸 앞으로 찍어? 앞으로 찍는 거야? 이거? 응. 굳이 날 찍을 이유가 있나? 좋아. 아이고, 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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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내리겠다 천천히 어 그러면서 아 저 안 끓기네 괜찮다 어 차키 어 고프로 얘 언제 물에 빠졌지 고생했다 이거 방수잖아요 방수 16% 남았네 됐어 오케이 칼들었다 그냥 물 어 물었나 어떡해 약봐 음 맛있다 떡도 있고 아우 날씨가 흠 풍경이 죽여주네 물도 반사되봐 아우 으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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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